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1. 2. 마이너스 1. 2. 3. 4. 4. 5. 6. 5. 6. 에이 지니의 지니! 지니지니에요! 오늘은 지니가 지니지니와 함께 하나 둘 셋! 짜잔! 커플 운동화를 예쁘게 꾸며볼거에요! 지니지니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오늘은 지니가 지니지니와 함께 짜잔! 스코노에서 나온 이 운동화에다가 와페를 가지고 예쁘게 꾸며볼거에요! 자! 준비했습니다! 짜잔! 자! 들어봐 지니지니! 짜잔!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와펠이 있는데 우선 얘네는 공돌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안에 이렇게 3개씩 들어있고 색깔별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게 뭐게? 하트! 같이 사랑을 가득 담은 하트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래요! 친구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왜냐하면 우린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우린 욕심쟁이니까! 우린 욕심쟁이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빰빰빰! 뿌우! 이거 봐! 엄청 귀엽다! 지니가 완전 화려하고 빤딱빤딱한 판타스틱한! 요런 예쁜! 와펜들을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종류가 다양하긴 있지만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지? 가위바위보! 그렇지! 지니 지니! 가위바위보! 역시! 지니! 가위바위보! 대바두 대 여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다 대바두 대! 우와! 예뻐! 나 이거! 자! 그래서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지니 지니이랑 골라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나는 번개! 안 되겠다! 다섯 개씩 고르자! 그래! 가위바위보! 예! 지니! 다섯 개 고른다! 가위바위보! 한 번만 봐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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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일단 그러면 지니가 고른 거 여기 있는 거는 지니 지니가 고른 거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와펜을 더해서 지니랑 지니 지니가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예쁘게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붙이기 전에 지니랑 지니 지니가 한 번 여기 운동화에다가 대볼게요 친구들 한 번 여기도 해볼까? 가위바위보! 우와! 이런 카메라 너무 예뻐! 귀엽다! 대박 귀여워! 나도 그 끝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지니 간 게 예쁘니까 그러지? 아니야 진짜! 여기다 이렇게 케이크 붙이려고 했단 말이야! 하트가 부족해! 하트 주면 안 돼? 하트 생각해볼게! 그러면 개인기 해봐! 나 지니 지니 흉내내도 돼? 그래! 오케이! 왜 그래 지니! 내가 언제 이렇게 때렸어? 너 맨날 때렸어! 자료 화면 보시죠! 사베가! 그러면 어딨어! 여기! 어쩐지 말해봐! 알았어 인정! 인정? 그럼 핑크랑 노랑! 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다! 좋았어! 지니는 우선 이렇게 붙여볼게! 지니 지니는 어떻게 붙일 거야? 옆에다가 번개를 붙이고! 옆에다가 번개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 끝에다가 사탕이랑 이렇게 케이크랑 먹을 거를 붙일 거야! 역시! 지니 지니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 지니 지니 하면 먹을 거지! 자 우리 친구들은 글루를 사용할 때는 꼭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지니는 어른이니까요! 그래서 얘 어디나 붙일 거야? 요 앞에다가 요렇게 붙일 건데! 붙여! 응! 붙여 붙여! 벌써 그럴싸하지? 잘 어울린다! 핑크몰이랑! 그치? 귀엽지? 단돌이가 꽃 보러 나왔네? 맞았다! 지니는 이제 하트를 붙여볼게요! 왠지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결정했어? 우와! 예쁘다! 괜찮지? 대박! 친구들 이것봐요! 지니 지니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러면 이스마일은 반대쪽에 붙여! 당연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얘를 붙여! 오 다르게! 좋은 생각이야? 어! 공돌이가 꽃을 좋아하네? 나의 컨셉이니까! 자 지니는 요 빨간색을 붙일게요! 너의 얼굴에 대어보고! 아주 예쁘다는 걸 알았지? 봐봐! 잘 어울리지? 이제! 여기다 스마일도 붙일 거야! 오! 예쁨 예쁨! 예쁘다 예쁘다! 자 지니는 반대쪽에 다시 하트를 붙여줄게요! 오! 오! 너무 예뻐! 어떻게 하지? 앞에가 너무 예뻐서 뭔가 조심스럽던데? 뒷꿈치! 뒷꿈치에 붙여봐! 뒷꿈치에 붙이라고? 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자 그럼 지니가 여기 뒷꿈치에다가 왕관 두 개를 붙여볼게요! 오! 너무 예뻐! 오! 예쁘다 예쁘다! 오! 무슨 일이야? 와! 지니 지니 이렇게 붙이는 거 어때? 오! 지니 지니 그거 줄 거야? 그럼 이 두 개 붙여! 그래? 예쁘다! 오! 예뻐! 괜찮지? 오! 오! 대박이지? 지니 빨리 이쪽도! 알았어! 예쁘다! 귀엽지? 예뻐 예뻐! 근데 이거 번개 안 할 거야? 번개는 안 어울릴 거 같아! 그래! 진짜로? 지니 줄게! 지니랑 잘 어울릴 거 같아! 좋았어! 그러면 지니는 이 번개를 아까 지니 지니가 하려는 것처럼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얘는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우와! 큰일 났다! 우리 디자이너 해야 돼! 역시 우리야! 역시 우리야! 진짜 너무 예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여기 둘째 칸이랑 여기 셋째 칸 자, 이렇게 해서 지니랑 지니 지니가 와펜을 붙였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에 지니가 빤짝이를 가지고 왔어요! 빤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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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짝이 엄청 많지? 짱이다! 오! 좋았어! 지니 왕관에다가 이 아이들을 붙여줄게! 지니 지니도 빤짝이 골라! 알겠어! 빤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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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정말 사심이 가득하구만! 지니 지니! 이 단추! 단추? 단추 붙이고 싶어! 잘 어울리겠네! 이렇게? 오! 예쁘게 붙여야 돼! 지니는 천재니까! 붙여! 오! 오! 예쁘지? 오예 오예! 됐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니와 지니 지니가 운동화를 완성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각자 꺼로 소개를 한번 해보자! 지니 지니 먼저! 먼저 꽃 구경하는 곰돌이와 색깔에 맞춰서 해피 스마일 아주 지니 지니스럽지? 그리고 지니 지니는 먹을 게 빠질 수 없지? 좋다! 그리고 지니 찬스를 써서 빠밤! 너무 귀여운 단추들까지 아주 화룡점정을 찍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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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니꺼 소개해줄게요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 지니는 이 안에 들어있었던 이 하트의 패치를 지니 지니에게 얻어서 이렇게 찍찍이가 떨어지는 건데 찍찍이마다 하트를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옆면에는 지니 지니가 붙이려던 번개를 붙여줬고 마지막 지니의 활용점정은 바로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지니 지니와 지니를 보이지 않네? 쓰자마 여기에 보이는 이 왕관을 지니랑 지니 지니를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왕관을 붙여줬고 마지막으로 지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짝이를 붙였습니다! 이쁘습니다! 자! 오늘은 지니가 지니 지니와 함께 예쁘게 운동화를 꾸며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이렇게 예쁜 걸 우리만 신을 순 없지!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해이 지니 채널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번째 이 채널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번째 우리 친구들은 스코너 운동화를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지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220 10명 230 10명 총 2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9월 6일 자! 지니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이벤트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